저... 운동 계속할 수 있는 거죠? 계속하고 싶어? 네. 지금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운동 오래오래 하고 싶으면 당분간 재활에만 힘씁시다. 병원 계속 나오고! 좋은 얘기를 뭘 이렇게 뜸을 들으세요. 근데 저 곧 대회인데. 무리해서 뛰다가 완성되고 그러다 뚝 끊어지면 수술밖에 답 없는데 알지? 수술하면 운동 못 할 수도 있는 거. 이번 경기는 포기해요. 너 내 말 안 들으면 진짜 혼나? 괜찮은 것 같은데. 쌤, 말 잘 들을 테니까 가족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. 응? 주변에서 너무 걱정하면 저 피곤해요. 피곤하지.